앞분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내가 왔습니다. 우리 교재위원장님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선을 보여드려야죠. 잘 오셨습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내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늘의 법도를 그대로 지금 입증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쓰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받아서 수강직원 보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유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바로 그저 이 전무후만인으로 딱 한 번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행사해온 것이나 모든 그저 이 의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우리 전까지 만 년 동안에 지난 자료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원 원장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말씀을 드리기 위해 참고해주시면 되죠. 바로 지난 어제의 금요일 날 바로 우리가 원주에서 원주인이 되는 사람은 다섯이 많았습니다. 저는 북극성에서 왔습니다. 만삭제인이나 일곱 번째로 생명이 완성이 들어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에서 본 그 자체의 소수수통체로 이 내용을 만 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온 것입니다. 바로 변호성으로서 오시면서 여기까지 다 채운 분이 누구냐. 바로 아까 원장금이 정확하게 집중한 이 찬성지도의 주인으로 오신 이분이 병사신앙교 선생님입니다. 처음 듣고까지 다 채운 분이 그리고 고성지도를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징여성의 주석으로 오신 우리 땅아무니 윤류춤 윤류원장님이십니다. 이 정복 부대 어머니이시고 그리고 천지의 정수로운 게 소울인간 빛사람 자식 하나님들 우리들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바로 산채성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성 주인으로 온 한국도원 원장인 대의원장입니다. 박명성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칠성의 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북부칠성도라고 합니다. 천추천선 천기천골옥형계양 요방 이것이 바로 은하수 9분과 철도예요. 그 작업을 다 준비해온이 뭐냐면 우리 여기 은하수 9분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갖다가 훈질로 가야 하는데 열두 도통꾼, 부상의 수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두지파, 열두단계의 지혜답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근형이 증산단계에 직계로 오셔서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태성 강도를 둡니다. 그대로 사람, 주인공, 그리고 연애용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빛, 부생물, 신고, 부생물, 동물, 인간 사람으로 쓰면 이 도, 이게 바로 성경, 장세기편을 여쭤려야 해요. 그래야 천국관과 진경과 인국의 도를 마무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광명경이라고 해요. 그시 북성경이라고 해요. 제가 내는 뜻이 하늘을 뜻에 의해서 저는 심부름해요. 그분 뜻대로 하늘 도편생활을 했으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끝내야 하고 그분 뜻입니다. 그러고 바로 일곱 번째가 바로 사람으로서야 사람으로 끝나는데 사람, 생명, 장조의 복도를 가져오는 우리 태경 이름부터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바로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확하게 오늘 지금 이 네 분이 만났을 때 준비해 오신 것이예요. 바로 사람으로서 가는 데는 최자, 동자 갑니다. 세종원아 선생님 아까 17살때부터 시작하고 아드님이 17살때부터 그대로 입지입니다. 말씀 몇만두고 다 저게 중국을 해 보자고 그러고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최현주 원장님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 다음 요 내용이 하늘의 복도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우리 망선 그저 이하 선생님을 띵인지가 10년이 넘었을 텐데 참 훌륭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20년도 정도 그렇게 때문인가요? 그때 제가 많이 찾아갔었어요. 준비는 잘하셨는데 계속 동사만진대 신경을 쓴게 다음에 만나자고 저게 하는데 그렇게 다 준비해가고 말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도 우리 그는 천지 1호로 준비해 왔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풀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바로 이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그러나 그 잘못되어 있어도 그 이치를 갖다가 올바르게 다 불러서 써줘야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함자대로 준비한 분이 우리 최자 학자 준자 우리 이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세 분이 주화를 내게 될 때 현실에서 써야 하는게 가장 멋진 전문의 누구 바로 이분이예요. 이분하고 바로 누구하고 연결이 되느냐 우리 그저 한국동원 원장님이 보이지 않은 영혼세계를 운영할 때 구구구 은하철도로 이치부에서 사람으로 이치부에서 바로 한국동원 이 이치부에서 자매원 제계를 연결할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성리를 이렇게 돼있고 요걸 엔지오 엔지오 그래서 열일공의 도의를 모시고 이치까지 오게하는데 안내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제는 이런대왕을 가지고 그대로 바로 3333 이런대왕을 세사람이 모이면 돈이 있는 것을 쓰게 됩니다 왜 우리 것입니까 아버지 것입니까 답이 없는 자들한테 더 돈을 벌게 해주면서 더 은혜로운 걸 만개줄 수 있어야 말이죠 그리고 바로 세사람으로 해서 생명의 답으로 연결해서 명예를 얻게 되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데 그래서 바로 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르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실제 유부로 번으로 영업을 지는 다 볼 때 영업을 갖는 것이 이 사람 생명을 하는 이것을 하여 서류나 집중한 십실년동안 사람 찾으면서 정확하게 그렇다 깔아 단말씀을 드리기 하늘들을 원하는 대로 3333 5 육교홍기의 조합 바로 교합 7 육교육 이를 위해서 성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황국도원장 저는 이 뒷바라지에 오는데 여기까지 왔고요. 333명 다 찾으러 왔고요. 그 운영도는 바로 NGO로서 운영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제 1일적으로 혼잇빛을 한 번 하고 아버지가 하는 그대, 우리를 키운 그대로 우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정확하게 비춰볼 줄 아냐고 스스로의 빛이고 상대를 보면 번지수를 다 알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바로 그저 이 배게 해줄 줄 알고 그러면서 함께 이 빛이 다 밝아지는 것을 세상을 밝혀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쓰려고 하면 서입은 자체가 하나님께 상대의 끊임을 주게 해 놓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키운 대장의 섬유의 법두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욕을 가리키는데 한군 할아버지는 바로 이 신명계에서 치화로 뜻을 심으셨고 한군 할아버지는 영혼을 깨우쳐서 법도제로 더불어서 갖고 가는 교화로 뿌리를 내리셨고 한일 할아버지는 섬리도를 해서 맞춰주셨는데 이제는 이 세 분의 뜻을 정확하게 아버지이고 일통일에서 불어가는 광명의 법도로 빛사랑으로 불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축소파로운 자식 하나님들에게 여권화된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오로지 자기를 갖고 해서 사랑으로써 가꾸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현대계에서 선을 이루는데 요만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때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된 것을 갖다가 쓰게 해줘야 되는데 단군 국조전은 바로 이 우리 이 국조님의 모든 이 내용을 다 알아서 갖고 하는 국조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의 지도로 만나야 될 그 주인물들이 만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합니다. 하늘 좋던 사만이 하늘 아버지 와 함께 합작을 준비한 것을 모두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말씀이 아주 정말 빛이 납니다. 다들 빛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드렸으십시오. 오늘 예 우리 오늘이 이제 우리가 200일 그간 5월 10일 날 뜻을 세우고 마이산 정상에 올라서 거기서 고천 발언제를 했어요. 발언제를 하고 이제 파산을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단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국조전을 어떻게 건립을 하던가 건립을 하려면 추진위원들이 조직이 부섭이 되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부섭을 했어요. 준비위원회를 부섭하고 그게 5월 11일 날 1차 모임을 했습니다. 1차 모임을 하고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6차 모임을 여기서 가졌습니다. 여기를 가졌고 그때 우리 대입 명령님이 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동영상 촬영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은 6차 모임은 끝났고 20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1차 모임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큰 뜻을 이루어 하다가 마앙을 하나 모아야 합니다. 마앙을 하나로 모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출입위원들이 각자 백일 기도 하잖아요. 백일 기도 해나가면서 조직 부섭하고 지혜를 모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저는 그때 천일 기도 입장했어요. 백일 기도 회양은 8월 지난 20일 19일 지리산 마구 선제 했어요. 오늘이 백일이 되는 날이에요. 백일이 되는 날인데 백일이 되는 날은 200일이 되죠. 200일이 되니까 다른 데 멀리 갈 수도 없고 펭니까 최은주 위험께서 여기 아카데미에서 자리를 내줍니다. 고마운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어요. 번개보이구가 하니까 시간되는 분들 오시오. 그렇게 했더니 우리 태성 선생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오시겠다고요. 그리고 대의 위원님께서 출연위원회 방향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초대해서 오시겠다고요. 감사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참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조초를 하지만 간단하게 의식을 하고 페이크도 절단하고 그러면서 바지 지혜를 모았습니다. 오늘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런 조직을 해보고 병원을 들어보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역사를 듣고 잘 모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심리학을 전문 연구 aide 전문 전문 이 여러 심리 어려운 분들 제가 제가 치료하고 요구적으로 요구하고 이런건 전문이지. 제가 이 일을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게 지금도 제가 상상이 안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명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날이 바로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에요. 뉴스에서 희한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9시 뉴스에 딱 트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쾌담을 했는데 뒷얘기가 나왔다. 그 뒷얘기는 회담을 하고는 안 나왔어요. 원래 회담이 4월 6일, 6일날 회담을 했는데 20일날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중공의 일부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시진핑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잠을 보냈어요. 잠을 보냈어요. 이럴 수가 있는다. 야 이거 오토 미치는 거야. 이거는 우리 남북한을 그대로 씹어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면 우리 국가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땠습니까? 그때 대통령 선거였는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통령 출발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학자들에 의한 사람들이 성명서 하나 안 냈어요. 강간 사학자들이 성명서 냈습니까? 그래서 아 대한민국은 죽었구나. 어리 빠진 국가구나. 이런 어리 빠진 국가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못 뺐더라고요. 이제 뭔가 분열이 새롭게 일어봐야 해요. 그래서 아침 제가 명상을 하면서 그러한 인스프레이션을 봤어요. 이게 국조전을 써봐야 해요. 나라에 뿌리가 없고 금분이 없어서요. 나라에 금분이 없으니 배가 파도 치는 대로 요구시옵니다. 이 8000만 국민 다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이건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조전을 세워서 우리의 국본을 써봐요. 국본을 세워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역사가 보이는 역사가 돼서 이것이 이제 후손들한테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요. 눈으로 봐야 요즘 시대는 눈으로 봐야 알지 않습니까? 이 물질 시대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조전을 세워서 왕호궁도 세우고 당군 성전도 세우고 삼성룡도 세우고 삼성룡도 세우고 동해의 삼전당을 세워서 우리의 기치를 바로 내버려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걸 보여줘요. 보여줌으로써 우리 역사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세계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요. 그렇게 보여주고 우리의 망망자원이 늘어나서 우리는 보여줄게 말아요. 역사들을 네. 그래서 우리 시원의 역사와 의념 문화를 세계의 만방에 알리고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게끔 해서 우리는 거기서 정말 인류의 최고의 국가도 다시 버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국본을 세워보는 거예요. 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이렇게 해보니까 아 가당찮아요. 가당찮아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이 없고 대성전이라고 책에 붙였는데 그걸 요구를 하고 산대전을 하고 저를 공유해요. 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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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전이라는 뜻 속에는 우리 국조선이 다 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서양에 온 종교들은 지금 한국에서 종교 밖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103인과 104인을 성인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실 거죠. 성인 초대를 안 했습니까.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3성전과 우리의 마읍 성무 마읍 왕 당군 성전이 그 반에는 안 들어갑니까. 네. 기가 막힌 얘기에요. 기가 막힌 얘기에요. 그리고 대성전이 안 된다. 종교. 종교 만들려고 하는 거냐. 네. 이름 공유.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민족. 국조선 권리. 범국민운동. 범국민운동. 범국합. 이제 국조. 국조 앞에는 누구도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한민족. 우리는 한민족의 그 뿌리이기 때문에 한민족을 앞에다 두고 국조선을 세워서 누구든지 종교 사상 모든 인형이 그 속에 전부 용기가 되죠. 그 속에 전부 용기가 되죠. 용기가 돼서 우리가 이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뜻을 해요. 작은 뜻이지만 작은 뜻이 모이면 이제 눈동이처럼 큰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깨어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2002년 그 월드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월드컵에서 어땠습니다. 작은 나라로 우리가 사랑이 되고 남북한에 다 일어났어요.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시발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작은 자학은 우리가 불식을 살려서 이렇게 다 가져가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그 빛난 한국 NGO로 다 준비가 끝났거든요. 이 내용에다가 여기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정확하게 열일본명의 주인분들이 다 섰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7광령도 그 주인들이 다 섰으니까 바로 받쳐 주기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하늘 전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지금 제가 이 갱신이 허점이 있거나 적을 때는 파란에 절퇴하게 되어있어요. 정확하게 아는 게 누구냐 여기 있는 분들인데 이 내용은 알고 궁극 은하철도를 갖다가 다리를 담으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육 육 육 사람의 완성의 도로 형 사람의 완성의 도로 영 사람의 완성의 도로 사랑의 어머니가 고수증을 함께 빛사람이 완성되는 천상 제가 해야 되어야 바로 이렇게 다 그 내용을 바쳐주는데 바로 이 이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이 정도 되어야 엔지오로 바쳐서 이럴 때 이 내용을 우리 지금 인간 자성들이 다 까먹었으니까 이 내용을 툴기해서 딱 17년 동안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굴 명중에서 열맹이 번졌을 것이에요 이게 십승인 사람 생명 완성문화가 될 것이에요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전용 두 번째 이 열군을 중심으로 해서 십승지 땅 생명 완성문화가 열릴 것입니다 이게 삭발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으로 해서 바로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왜 땅이 갈라지고 통일이 속성농사폭으로 다 탑을 필요한게 이 내용에서 정확하게 바로 이 호적의 쌍군대장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 공중권제 그리고 땅 그저 이 집은 바뀌고는 웅족의 쌍군대장 시진핑 그저 땅군대장 우리는 바로 무엇이냐 섭리의 답을 가지고서 답을 주어서 일을 하게 삼태극의 조합법으로 그들이 그들이 우리 삼성조 성조님들이 준비한 그 내용이 국조전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그리야만이 지금까지 준비한 그 내용이 그대로 형태의 답과 정신의 답과 생활의 답과 황명의 답으로 다 연결해서 입증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저 우리 원장님이 상의를 해서 써주세요 그러면 NGO에서 받쳐서 쓰기하는데 그대로 이제 말씀을 접해서 일단은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NGO 홈피일을 일단 창조를 하시고 내일 우리가 원타 또 홍익 입사 를 본다 그랬듯이 이분이 아까처럼 17명 해서 개인적으로 15년동안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NGO가 시대적으로 종교와 인형 그리고 정치적으로 충립해 서서 양쪽을 다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NGO를 선택해서 일공사적인 개인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분이 내가 와서 당신이 도와주겠느냐 이분이 내가 민족단체를 하루에 세명씩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단체는 나름대로 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NGO를 초보를 해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삶에서도 수행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아까처럼 중년 심리학적인데 왜 방문이냐 하듯이 자기의 명상적인 의미지가 각인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장 불가사한 일이 있다는 뜻이죠 내일 아마 여기 끝나고 내일 엔지오 원탁이 있습니다 원탁이 몇 개 있어요 엔지오 는 조금은 현실적인 그래서 황구 황구 아시죠 우리가 당분전에 한국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인류의 함유로 은행이 그래 가지고 할 때 그에 대해 당분이 알려져요 한국이라는 네임 가치만 젊은 애들이 알려진다고 해도 왜 한국이 뭐냐 한국이 아니고 환 똑같은 환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구처 어떤 진리의 창조적인 에너지 심벌이 다 모릅니다 엔지오 가 일반적으로 봉사적이지만 과거에 기독교 문을 외지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좀 나쁘게 생각하면 어제 프레카드나 그러고 못되게 단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다 엔지오 지금 시대정명 문으로 아까 사대명암제 사대생명 운동을 불러서 사대생명 에 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이라는 우리가 IT 개발을 한 10년 전부터 온 시스템이 있어요 우여곡절 속에서 펼칠 수 없지만 5분의 펼치십니다 여기에서 마련해서 똑같이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러면 내일 만나서 현실제인데 일단은 지역을 광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라도 선택을 해서 그 시스템을 오픈을 해서 한국 NGO 프로토폼을 제작하는데 한 5000 정도 또 그 앞에는 1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인건별 연구 해서 들어갔는데 욕을 하려면 한국 프로토폼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성이 되는데 기본적인 사람이 멤버가 절반 정도는 충족이 되었습니다 민족단체 하는 것보다도 내가 아르마리로 명반돼서 나름대로 자금들이 형성되는 분들이 이제 철학을 갖고 있으니 그거를 오픈 다른 데는 다 크루즈업 시킵니다 같이 들으세요 광주 진역 유엔 부산 서울요 다 크루즈업 시켜서 이게 플랫폼 현실이지만 다음에 실패하고 하는 원인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먼저 성공하고 난 뒤에는 중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면 아닙니다 나중에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셔야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냥 낼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IT가 있는 이것이 모태가 뭐냐 한국 현장 한국 그래서 한국을 알리기 전에 여기에 구현치 않게 이제 지금 아산에서 왔는데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방면성 원장님 마음속에 항상 뭘 가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메시지를 받고 오늘 오늘 특별히 보니까 오 이런 인연이 됐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 불가사의 한 일이 왜 왜 이렇게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또 남을 의지 하지 않고 생각으로 영광적이고 환각적인 생각을 뜻대로 이때까지 7년 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딱 생각을 하면 이루어진 이 부분까지도 똑같이 같은 원탁 멤버들한테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정도 하고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하시오 나중에 우리 강우남 총리에 말씀하셨듯이 원탁 속에 다른 원탁이라고 했으니 원본은 우리 한국동원 원장님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미 땅과 하늘이 다 영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받쳐 쓰는 것이 좋은 것이 손자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